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반드시 자유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평등선거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에서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비밀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정치인을 선호하는가를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심입니다. 만일 그들이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상당 부분 파악하는 그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선거를 기획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총 득표수를 설정해 가지고 그 득표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조작하면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목표치에서 근사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당일투표 득표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수 당일투표수 이거는 곧바로 총득투표수입니다. 과연 그들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 번 정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은 펄쩍 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쁜 짓이고 그것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근간이 되는 비밀선거를 위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지 않다는 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현재 한국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미뤄볼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선거를 관리하는 측에서 비밀선거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T 분야에 대단히 정통하고 선거 분석에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PC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PC와의 대화 가운데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책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디서 몇 시에 투표 용지를 교보받았는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도착해서 그런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장에 갈 때 투표 용지를 받을 때 주민증을 주면 컴퓨터, 제어용 컴퓨터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어떤 선거구에서 몇 시에 투표 용지를 교보받았는지 정보가 획득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IT 전문가들 입장에 좀 납득하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저희들은 시간을 분 단일의 정보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PC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정직한 발언이 아니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거짓말이란 것을 검시에 압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간은 1,000분의 1초까지 기록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된 시간기록함수가 1,000분의 1까지 시간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IT 전문가들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PC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지에는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 도장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의 우측 하단에는 QR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QR코드에는 어김없이 일렬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더라도 QR코드의 일렬번호와 투표지 이미지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책이 확보하고 있는 누가 어떤 선거구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기표를 했는지를 조합하면 쉽게 특정인이 어떤 정치인을 선택했는가 찍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IT 전문가이자 선거 분석에서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PC의 주장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정리정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를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서 발급받게 되면 주민증을 제시하게 되고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그런 장소에서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장을 항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QR코드에는 일렬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표도장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들은 특정인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전문가 PC의 주장입니다. IT 전문가들은 이런 정보조합을 통해서 누가 어떤 정치인을 찍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QR코드에 설령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의 투표 성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QR코드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정보가 QR코드에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C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QR코드를 선관위 측이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선거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코드에는 누구나 일렬번호를 시각으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된 투표지를 집어넣는 일등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QR코드 스캔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일렬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표를 대량으로 투입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입니다. 들킬 염려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지는 번호가 절치선으로 잘라야 되고 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PC가 이야기입니다. 저의 해설을 종합하면 IT 전문가이자 선거 전문가 PC의 이야기에 의하면 QR코드의 일렬번호 그리고 사전투표지에 있는 기표정보 이미지 누구를 찍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누가 언제 어떤 선거국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는지 이 등을 동합하면 선거를 관리하는 측이 국민의 소위 사전투표에 관한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축적이 되면 누가 누구를 잘 찍는지에 대한 빅데이터가 형성됩니다. 그런 정보를 관리하는 측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바로 IT 전문가들의 그런 중론입니다. 그들의 선의에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대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그런 확정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주 쉽게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관위 책임. 그렇다면 당일 투표는 어떠냐. 당일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로 추정이 아주 쉽습니다. 표원 오차범위 내에서 사전투표 결과는 국민의 개개인의 정치 성향도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전에 이미 목표치를 정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일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들이 이것을 활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도 확인한 바 같이 숫자가 어긋나기 때문에 번번이 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개입과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비밀투표라고 우리는 철덕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히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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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